최인호 전문가 내가 제일 잘나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잘난 놈만 잘나가고 잘난 놈만 살아남습니다. 그런 거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시황을 아침에 너무 계속 악장만 연출되고 FMC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긴장 연속이 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데 한번 후행 스편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과연 그래도 시장에 살아남으면서 계속 우상망을 치고 있을까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일단 제조업 국가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 동안 연속 무역 적자를 맞이했는데 이게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저는 봐시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세트를 한번 또 시장 그림을 지도로 해서 보니까 이 방산 쪽, 이 방산 쪽 세트는 우상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상망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집어봤죠. 그냥 어느 종목이 괜찮을까 해서 보니까 한번 보니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 시장 시점부터 시작돼서 지금 시점까지 딱 정확하게 4배가 올랐더라고요. 4배가 딱 4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목들은 절반이 반토막 난 종목인 반면에 엔데믹이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무겁다. 이거는 종목이 아니다고 아예 관심이 바뀌어 있었던 종목이 4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라타도 되나요? 네. 저는 무조건 종목은 인덕션을 생각합니다. 인덕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을 꺼더라도 안에는 열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보더라도 나쁘진 않다고 봐지고요. 지금 제가 오늘 왜 방산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냐면 지금 업종별 중에서도 제일 섹터 중에 제일 뜨겁고 그다음에 수출 기대가 제일 높은 종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전투기, 미사일, 전차, 자주카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이어서 계속 수출에 대한 타짐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무역 적자를 흑자로 커버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 큰 사이즈와 캐파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당히 큰 업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일산의 킨텍스에서 디펜스 엑스포 코리아라고 해서 오늘부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열려요. 그래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고 기업도 들어오고 날짜별로도 다른데 입장료는 내야 됩니다. 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의 여러 방 지금 나와 있는 게 미사일이라는 자주카프가 이쪽에 나오지만 실제로 이게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품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는 관련 업종 중에 있어서는 대형주를 조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한계에 빠졌는데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하나 에러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 항공, 항공, 우주 그러니까 미사일이냐, 우리말하는 전투기냐, 자주포냐 여러 가지 그런 할 거 없이 큰 종목들은 일단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한 며칠 동안 방산 조정이 좀 들어왔던 시점이 있지만 지금도 시장 나쁘지 않기 때문에 FMC 일단은 결과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진입하서도 괜찮을 거로 보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단기를 보니 좀 한 시즌 내년 상반기까지도 한번 계속 같이 보시면서 꾸준히 그냥 진입하시면서 하시면 분명히 수익권에 도달하실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방위산업, 지금으로 봤을 때는 캐파 있는 종목업으로 봐서는 이 업종이 제일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